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치킨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다른 치킨 좋아하는 사람 딱 완전 입에 맞을걸? 벗 벗 벗 벗 벗 벗 치킨 먹을 때 계속 뭐라고 하는 건가요? 적나라하게 말하는 게 웃기다 좀 더 맛있게 먹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벗 벗 저 기훈이한테 저작권을 지불하고 사랑하는 거야? 이게 여러분들 벗 소복이 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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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나? 조그만한 거 스마트 안 했는데요? 얼굴 빽이요? 더이상 좀 많이 먹었어요 알죠? 그만 먹을게요 마지막 맛있었어요 기분 좋게 먹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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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